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네요. 0.5% 넘게 오르면서 오늘 1920포인트 넘어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제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마감이 되는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해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e프렌드의 허윤종 연구원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시장에는 오늘 대형주들이 또 좋은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외국인들도 3천억 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약보합 출발했었던 코스피 시장은 오전쯤 초반에는 다수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후 점차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기전자 중심으로 유입이 전일과 마찬가지로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선물과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매수로 전환된 흐름으로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전일 굉장히 강했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과연 수급에 대한 움직임과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많이 좀 지켜보려는 시각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일단 오늘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써 0.8%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동시효과 직전에 비해서도 상승폭은 더욱더 양호하게 좀 갖춰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주들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었는데요. 특히 현대차라든지 만도와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견조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디레임 가격에 5% 정도 상승 소식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 오늘장에서도 3% 정도 때 강세 흐름의 연속성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 밖에 오늘장 또 정유나 화학주들 관련돼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었고요.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 각각 2-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계업종 중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들도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징주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특징주로는 NC소프트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22억 원으로서 400억 원 중반대를 예상했었던 시장의 예상치를 굉장히 양호하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미리 좀 선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음봉이 출해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공방전을 거듭하다가 아래 꼬리를 소폭 달리면서 1% 정도 하락으로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꽤 발생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전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이었고요. 유상증자가 함께 또 발표가 되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한대 좀 뒤엉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내용과 함께 3.5% 정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내용도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닥의 특징적인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닥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생각보다 코스피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닥의 최대한 최고의 호재는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종목 장세가 연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1900선을 생각보다 쉽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다시 상대적인 약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이라는 곳은 일단 상승폭이나 하락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양봉과 은봉의 차이가 종목 간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8월에 들어서 지금 보면 8월 5일 월요일장 하루 빼고는 지금 10거래일 중에 9거래일이 계속 은봉으로 떨어지는 아주 좀 뒷심이 부족하고 힘이 좀 딸리는 흐름을 계속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지수의 방향성을 놓고 좌지우지 한다라 하기는 확대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은 확실히 주도주가 역시 코스닥에서도 좀 공백이고 종목 간에 좀 탄력이 떨어지는 상한가 종목 수도 하루에 20개가 넘기가 힘들죠. 남북 경험이라는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 수도 안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에너지가 좀 많이 딸린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가총의 상위 움직임들도 보면 코스피하는 트릭에 코스닥적 오늘 뭐 서울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 오늘 급등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코스피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시가총의 탑10 종목들이 모두 다 플러스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그러한 주도주 논리에서 약간 좀 그런 공백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기조는 어느 정도 템포를 맞춰서 한쪽 한쪽씩 매수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급이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하게 다시 좀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 일단 이번 어닝 시즌 코스닥은 이번 주가 어닝 시즌이 피크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옴에도 좀 수급이 안 따라주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는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3,599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다행히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이 IT 대형주에 대한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